아 으 으 4 4 4 4 4 4 5 5 5 뭐 했어 어제? 촬영장 그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? 너 혼자 대기 뭐 하는 문제였어? 지금 어제 대장면 긴 머리에서 여자 의사 놓던 소리가... 편집해 주십시오. 제가 병사에 좀 나와봐 한번. 거기 좀 말해 주세요. 아 저는 새벽에 앉아보겠습니다. 나 살거야. 생각밖에 없어서 이게. 거기 보겠어. 니꺼 아니잖아. 그치? 이게. 너무 많이 꺼. 이게. 무실났어. 물만 그렇게 딸라니까. 너 잠바 돌리지 말고 의자 돌리면 안 돼? 뭐? 그게 더 싼 거 아니야? 그냥 의자에 한 번 해. 더 싼 거 같아. 이거 맞다. 네. 좀 편하게 잠으로 한 거 같아. 그래서, 거울에는chy llч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